아, 시끄러워. 아, 진짜. 됐어, 됐어, 됐어. 야, 근데 진짜 멋있다. 기내 재판부가 악질 성희롱봉 목덜미를 팍 잡아챈 거네. 그렇다니까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줬다고 눈 딱 이렇게 쏘고 어떤 저울로 재어봐도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합니다. 야, 멋있어. 야, 법이 진짜로 우리를 보호해 주기도 하는 거야? 아, 그렇다니까. 그리고 이 언니가 또 그 법을 보호하고 말이지. 야, 멋있다. 야, 건배 건배. 쌍쌍이나. 야, 이리 와봐. 왜? 뭐, 뭐 어쩌라고. 어딜 그렇게 바비가 오빠들이랑 놀아야지. è 세 번째가 esto의ụ proced 옵션이 저녁 14반2 저녁 15 foot creamy 답 sala 보호 없이 그럭소 감사합니다.